앞으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그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망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빈중이 내린 추석과 연일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아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고향이 그리워도 갖지 못하며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며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온 실황민과 비상가족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분단된 조국의 슬픔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아랍고 타지 않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반대하며 비난하는 중에도 오로지 핵무장을 고집하며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는 북한 정권이 하루속히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받고 평화의 길로 나오게 하시고 공포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민족의 영원인 남북 통일의 날이 속해오고 거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일시적인 인기 영합의 단파 정치가 아니고 우리 후세대가 행복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갈 수 있는 국가를 세워가기 위해서 장기적인 목적을 세우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목할 만한 성적을 가져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극복하여 주셔서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여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국가로 세워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이 일에 더 많이 헌신하는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부부 성령 공부와 세 가지 교육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훈련받아 참된 제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안수집자의 수련을 투하해서 교회의 기둥인 안수집자님들이 사명한 감을 갖고 교회의 각품을 해서 크게 수익받는 일꾼들로 세워주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경건의 습관 만들기 운동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고룩하심을 닮아 고룩한 생활을 익혀서 하나님 앞과 이웃과 사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였던 다니엘과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받아서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님께서 붙들어주셔서 듣는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의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하는 광산을 비추시어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이뤄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또 각 부서에서 몸 받쳐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한량없는 노래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거리는 마라메타 찬양대의 찬양을 깊게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